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 물리학원 분석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2021 수능 물리학원에서 여러가지 좀 앞으로의 어떤 시험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물론 이 퀘스트를 듣는 사람들은 시험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이게 2021학년도 수능 물리학원에 대한 그냥 총평 동영상이 아닙니다. 총평이 아니고 이 새로운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지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첫 번째로 실시된 시험이었단 말이야. 과학탐구에 변화가 많았지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변화가 상당히 컸는데 그런 이제 변화가 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시험이란 말이야. 그럼 이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이 시험이 어땠다 어땠다 이거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분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좀 자 일단 2021학년도 바로 직전에 실시된 수능의 물리학원 출제 문항 수를 보도록 할게요.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문항 구성은 2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20문제 중에 1단원 역학과 에너지가 9문제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이 6문제 그리고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이 5문제로 965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는 뭐 이 전 교육과정의 6월 평가원 첫 번째 시험이었던 6월 평가원 시험이 치러지기 전부터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야 965로 출제가 될 것이다. 965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계속 965로 출제가 됐고 수능도 965로 출제가 됐어. 이런 문항 구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첫 해에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면 거의 변함없이 그 교육과정의 끝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2022학년도 당연하게 965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한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이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본다면 이 역학과 에너지 파트가 다른 부분은 그냥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이 이렇게 해서 6, 5개 나왔다고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갈래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나눠집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 뉴턴역학이 있죠. 그렇죠? 일반적 역학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앞쪽에 있잖아요. 뉴턴역학. 그리고 열 역학이라는 게 있죠. 열 역학과 역학은 어차피 역학처럼 들리지만 다른 파트잖아. 그렇죠? 열을 공부하는 것이냐 아니면 물체의 운동을 공부하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역학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두 개는 다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론이 들어있죠. 상대론 특수상대성이론 그 부분이 뒷부분에 들어있는데 문항구성으로 따지면 역학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열역학이 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론이 2문제인데 이 두 문제가 하나는 특수상대성이론 그리고 또 하나는 핵반응에 대한 게 나오죠. 핵반응. 핵반응에서 그 진량결소는 사실상 상대론으로 들어가 있지만 핵반응 방정식, 핵반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진량결소만 추가됐다 뿐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특수상대성이론과 그리고 핵반응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될 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연력학 한 문제 그래프하고 표 관련된 문제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좀 알아놔야 돼.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 실린더 그림들이 쭉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프하고 표 해석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플러스 표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거는 기본 개념을 쌓아갈 때 연습하는 도구 정도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고 2022학년도를 우리가 예측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그래프랑 표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역학 문제 같은 경우도 변화가 있죠. 역학 문제가 변화가 있는데 운동량과 충격량과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용수철 문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변화라고 따지면 여기 용수철 문제가 20번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육수철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운동량과 충격량 이 운동량 관련된 내용이 두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한 문제고. 그리고 평균 속력이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 문제가 과거에 자동차 두 개가 이렇게 나란하게 움직이는 운동이 나왔잖아. 근데 그게 이제 조금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내가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출제가 됐죠. 근데 형태가 달라 보여. 형태가 달라 보여. 왜 달라 보이냐면 나란한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로에서 앞에 가는 애랑 뒤에 가는 애로 문제를 낸 거야.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두 개 분리된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결승점에 동시에 도착하는 나란한 물체의 운동과 똑같아. 이 부분도 너희들이 그 변화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출됐던 나란한 운동 문제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특히 이거는 이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평균 속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해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죠. 여기서 운동량이 두 문제,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그리고 누누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겹친 물체가 출제가 됐는데 제가 작년 파이널에 계속 겹친 물체들을 학생들에게 소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겹친 물체에서의 흰분석. 이 겹친 물체는 유형이 두 가지야. 움직이면서 겹쳐가는 게 있고 정지 상태에서 겹쳐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저울까지 포함이 됐잖아. 두 개 겹쳐있고 위에서 누르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겹친 물체에 관련된 게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의 형태를 분류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 그래서 속력만 변하냐 아니면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냐 이렇게 해서 표 문제로 분류를 한 문제가 나왔어. 그게 여러 가지 운동의 문제인데요. 운동의 종류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운동 종류라고 해. 그래서 이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가만히 보면 그 변화를 우리가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역학적 에너지를 이쪽에서 하나만 물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변화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공면 유형에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되는 거 있지. 그런 부분들이 물투로 대부분 많이 넘어갔어. 물투에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루 연결되어서 퍼텐셜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다. 이런 식으로 다조건 에너지 유형이라고 하는데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갑자기 올해 한 해 안 나왔다고 해서 내년도 무조건 안 나오고 그다음도 안 나와라고 할 수는 없는데 비중을 약간 줄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게 변화예요. 역학 문제, 여섯 문제 나왔다.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들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출제되는 것이. 그런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유형철이 안 나오던 게 나왔는데 거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다른 킬러 주제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변화 실루 연결되어서 가다가 가는데 그 상황에서 에너지 물어보는 이런 최고 난이도 문제들의 비중이 축소되었다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 알겠지? 안 나왔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안 나온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야. 그럼 기출문제 다 안 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과거에 28년간의 수능의 물리학원의 사례를 본다면 뭐 이번에 안 나왔다고 다음에도 안 나오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새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중이 축소됐다 정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그런 것들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커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이렇게 강화가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 이걸 두 문제를 다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 안 물어봐도 돼. 하나만 물어봐도 돼. 근데 그냥 충격량에서 평균 힘 한 문제 하나 운동량 부족 문제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가 변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문제로 바뀌고 그 하나가, 그 하나가 이제 무엇으로 바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2022학년도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볼 때는 그 역학적인 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을까. 그것만 역학적 에너지 한 문제가 운동량 문제 하나를 포기하고 역학적 에너지 문제로 용수철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로 출제만 되었어도 이번 2021학년부터 만점만 1등급, 이번에 만점만 1등급만 나왔잖아. 만점만 1등급만 나온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좀 쉽게 내자 라는 기조 자체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너희들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역학을 공부해 주길 바란다. 나머지는 우리가 늘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6평이나 9평에서는 실이 끊어지는 형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수능에 딱 그게 똑같은 상황이 안 나왔다고 해서 끊어지는 건 안 나온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교육과정에 평가원 모의고사에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실이 끊어지는 유형 중에 또 난이도가 높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앞으로 너희들이 수능에서 물리 만점을 받기 위해서 쉬워도 사실 만점 받는 게 쉽습니까? 문제 전체가 쉽다고 해서?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실수라는 게 나오고 여러분들의 오개념이 나오게 되면 또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수능을 2022학년도를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2단원과 3단원은 뭐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냥 그대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뭐 합성자 기장의 도서원의 위치가 변한다던가 전기력 문제에서 점전화의 운동 점전화가 이렇게 이동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이전 교육과정부터 계속 우리가 공부해 오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이번 2021학년도에 수능의 변화는 역학 파트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문항 구성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2022학년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2021학년 수능 출제 경향과 난이도 1등급 컷이 만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이 분석 퀘스트를 모든 결과가 나온 다음으로 지금 넘겼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에 좀 애매한 어떤 풍문이나 통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나왔을 때 제가 이 퀘스트를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1등급 컷이 지금 만점으로 나왔고 2등급 컷은 원점수로 따지면 47점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대단히 쉬웠다는 거지. 그래서 표점이 만점 표점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죠? 예. 평가원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평가원이 사과를 안 하니까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평가원도 분명히 뭐 너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 물리를 조금 쉽게 내겠다. 내 자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만점만 1등급인 거는 우리 좀 여론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 알고 있어서 만점만 1등급은 분명히 피하고 싶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것 뿐이야. 다만 이제 만점장과 2등급을 잠식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47점을 받으면 3점짜리 하나를 틀려도 3점짜리 하나를 틀려도 이제 2등급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분명히 이제 아쉽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상위권 변별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실수를 또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점 받았으면 아 표점상에서 약간 좀 불리함은 있지만 그래도 난 만점이니까 뭐 괜찮아. 이러고 갔을 텐데 그동안 계속 1등급이 나오던 친구들이 수능에 가서 딱 실수 하나 딱 나와가지고 1등급이 안 나온 거예요. 2등급이 나온 거야. 그럼 실수로 만점 못 받았다. 이런 또 핑계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거지 같다 물리가 이렇게 물리를 핑계 물리 시험에 대한 핑계를 시험 자체가 거지 같다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화가 납니까? 시험 보신 분들 화가 날 수 있죠. 할 말은 없잖아 사실. 그치? 그 실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봐. 어떤 거에 실수를 했는데 가만히 좀 반성을 좀 하란 말이죠. 그게 실수할 문제였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 그 최종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험이 이랬으니까 이런 거지 같은 시험 물리 다 앞으로 안 본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물리학 시험의 변화를 또 볼 수도 있죠. 분명히 쉽게 낼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렇게 나왔고 아쉬운 건 이제 한 문제만 좀 어려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 아닙니까? 이때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한단 말이야.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물리가 만점만 1등급이 나왔는데 이걸 선택해서 내년에 시험을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어떤 답변을 기다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봐. 니네도 기대하는 답변이 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 이런 것들은 기대하는 말이 있고 질문을 한단 말이야. 어떤 답을 듣고 싶어? 내년도 이럴 것이다? 그걸 원하는 거야? 아니면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만점만 1등급이 나오면 그 다음 해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좀 궁금해요.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건지. 일단 결론은 정해져 있어. 알 수 없다죠. 내년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평가원장도 몰라요. 물리원이 내년에 어떻게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그렇죠? 쉽게 나온다고 해놓고 쉽게 내겠다고 해놓고 수능에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한두해입니까? 변별력을 갖겠다고 하고 수능은 물수능이었던 적이 한두해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는데 무슨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못 맞춰요. 신점 보시는 분들한테 가서 내년 물리는 만점만 1등급입니까? 알 수 없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뭐 이번에 좀 그지 같으니까 저는 다른 과목으로 좀 할게요. 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다른 과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리는 사실 그런 과목 아니잖아요. 어떤 과목이요? 물리가 뭔가 유리하다고 해서 애들이 막 물리로 몰려오는 거야. 그런 과목이냐? 물리가? 아니잖아요. 물리는 사실 물리라는 걸 하고 싶어서 대부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물리하라고 너희들한테 강요하지 않잖아요.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물리라는 과목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의 인원수가 엄청나게 변할 때도 물리는 어느 정도 수준 전체 이과생 비율은 좀 줄기 때문에 줄긴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율은 항상 차지하고 있는 게 물리라는 과목이야. 그렇다고 극상위권만 모여 있습니까? 극상위권만 모여 있으면 이 정도 시험이었으면 2등급 없었어야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물리의 실력은 좀 미천하지만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이고 앞으로 내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과목이다. 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입시 상황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과탄 과목이다.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물리라는 과목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물리 하나 좋아가지고 여러분도 물리 선택한 사람들 특히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내년에 표점의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표점 불리함 때문에 지금 타격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극상위권들 일부 아닙니까? 그렇죠? 막 인서울의대 갈 거냐 아니면 지방의대 갈 거냐 이런 차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극상위권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우리한테 크게 영향도 없잖아요. 그리고 만점 받았을 때 표점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만점을 받아보고 얘기를 해. 만점을 받아. 자기들이 무조건 만점을 받을 거라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현실은.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만점 받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난이도 같은 거에 핑계를 대거나 연연해 하거나 앞으로 어떠니까 이 과목은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입시를 헤쳐나갑니까? 그런 얘기는 좀 해주고 싶었어 제가. 너무 많이 참았어요. 네? 자, 물리학 시험에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역학 파트에서 변화가 좀 크다고 했는데 보수적인 것도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문안 구성이 대단히 보수적이고요. 그동안 출제가 되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대다수예요. 제가 봤을 때 변화라는 거는 뉴턴 역학에서 문항이 이 문항을 낼 거냐 이 문항을 낼 거냐 이런 변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를 하겠다 근데 그 쉽게 출제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2022학년도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5단 문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고 5단 문항 20번, 17번, 19번, 18번 이렇게 4개만 일단 선별을 했는데요. 야, 가장 많이 틀린 문제의 정답률이 50% 가장 정답률이 낮은 게 50%예요. 평가원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평가원이 사과를 안 하니까요. 쉽게 나온 건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예, 야, 지금까지 물리의 상황은 문제가 쉽다고 하더라도 50점 미만인 문제가 3, 4문제는 있었어. 근데 가장 어려운 게 50%다. 이거는 조금 분명히 2021학년도는 난이도에서 약간 실패한 게 아닌가. 그렇죠? 한 두 문제 정도까지는 그래도 쉽게 낸다고 하더라도 50% 미만의 정답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쉽다. 쉽게 나와서 그지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어? 학생들이 2021학년도 공부하는 물리시험 받던 학생들이 물리를 적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제 수업 커리, 풀 커리 따라오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정답률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들을 많이 틀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물리학 시험이 무엇이다? 킬러 주제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상됐던 거죠, 그렇죠? 이 세 개는. 그 예상됐던 게 일단 들어맞았어요. 용수철이 고난도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판에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 특수상대성이론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 거기서 출제가 됐죠. 동시성이나 상대성에 대해서 늘 얘기했던 것들이 출제가 됐어.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전기력. 얘기했잖아요. 구평에서도 19번으로 출제가 됐는데 전기력 문제. 더 쉽게 출제가 됐죠, 그렇죠? 이것도 전기력 문제도 충분히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얘도 높일 수 있고요. 용수철도 훨씬 높일 수 있어요. 제 특난도 모의고사의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야, 내 수업 들었던 사람들, 특강이랑 특강이랑 특강도 모의고사 들었던 사람들 내 용수철 문제가 어렵니? 수능 문제가 어렵니? 내 특상이론이 어렵니? 수능 특상이 어렵니? 전기력이, 내 특전기력이 어려워요? 지금 평가원의 수능 전기력이 어려워요? 저희 문제가 다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퀄리티를 비교하라고 해도 우리 특난도 컨텐츠가 높다고 할 거예요. 너희들.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 맞죠? 대답할 수 있잖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잖아. 이젠 해. 알았죠? 그렇구나. 이 세 개의 파트는 난이도를 조금씩만 올려줘도 수능 난이도는 확 올라갑니다. 하나만 올렸어도 만점은 뭐예요? 만점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특상 하나만 우리 연구소에서 출제한 거로 그냥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정답률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 표점도 높아질 거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평가원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일개 학원 강사가 할 수 있는 거는 평가원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좀 저의는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재현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예측은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번 생각을 해본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 와봐. 은가스도 운동.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이거 나란한 물체. 나란한 물체 두 개 있죠. 자동차 두 마리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나란한 물체의 운동이에요. 그걸 이제 직선상으로 그냥 바꿔놓은 것 뿐이야. 근데 이게 진짜 네 번째로 많이 틀렸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60% 정답률 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과거 기출 문제들을 더 열심히 봐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플러스 연력학 파트가 그래프하고 표잖아요. 근데 그래프표, 그래프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표를 계속 연습했는데 수능도 그래프표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쉽게 좀 해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문제도로 변형을 하게 되면 난이도가 높아져.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 물론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내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연력학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갑니다. 알겠죠? 네,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자, 여튼 첫 번째 수능에서 이렇게 주제가 나왔어요. 예상했던 것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주제들 위주로 여러분 많이 틀려나갈 거야. 연습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새로운 수능 물리학의 이해 자, 어차피 예측이라는 것은 올해를 좀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 자체를 약간 쉽게 출제를 하겠다라는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질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점만 1등급인 것은 연속으로 만점만 1등급인 시험은 물리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물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변환을 변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많이 생각했어요. 일단 첫 번째, 재능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인 감이 뛰어난 애들이 잘 물리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물론 영향은 안 주는 건 아니고 재능보다는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특히 방향성을 잘 맞춰서 작년에 내가 복잡한 계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1년 내내 그런 문제를 제작한 적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굳이 그런 문제들, 상황들이 너무나 복잡한 그런 것들을 끄집어 내가지고 뭔가 좀 아카데미즘이 있잖아요. 그냥 학습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런 것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 올해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올해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노력을 통해서 물리 만점을 놀릴 수 있다. 그동안 난이도가 너무 높아버리면요. 이게 노력으로도 재능을 커버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물리는 그런 과목은 아니다. 라는 말씀. 난이도에 연연해 하지 마라. 알겠죠?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란 건 항상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해 나가는 게 항상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나온다고 해서 쉽게 공부할 거야? 뭐 수능 망칠 일이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시험이 실시되고 나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일단 버리자. 알겠죠? 어렵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어려운 거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해.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한 개념을 당연하지 않게. 이번 시험에 그 개념 중에 전기전도도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 근데 그 관련돼서 정말 쉽게 나왔어요. 실험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근데 거기서 원하는 게 뭐였지? 우리 교육과정에서 R은 로 곱하기 S분의 L 이것과 그리고 그 로가 바로 비저항이라는 거 비저항의 역수가 전기전도도라는 거 근데 비저항은 재질의 영향을 받는 거지 길이나 단면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묻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전기전도도가 계속 안 변해. 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안 변하잖아. 저항은 막 변하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정답률은 매우 높았지만 당연한 개념들을 너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문제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알겠죠? 왜냐하면 임팩트가 없어서. 임팩트가 없어.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도선, 전류가 흐른 도선 주변에 자기장 생기잖아. 아, 그때 자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R분의 R 이렇게 외우는데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R의 제곱이었나? 실전으로 가게 되면?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개념들을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시 보자. 알겠죠? 쉬운 개념도 다시 보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계산 문제는 출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말한 복잡한 계산이라는 건 소수점 계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히 안 나오고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더러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모아갖고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복잡한 계산은 거기까지 포함되는 거야. 소수점 계산, 분수 계산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30년 동안 안 나왔어. 알겠죠? 너무나 복잡한 문제. 문제 자체의 조건이 너무나 많은 이런 문제들이 배제가 되고 있다. 알겠죠? 만약에 조건이 나온다고 하면 3개까지 우리가 연습은 할 수 있는데 3개가 아니라 4개 심지어 5개까지 조건이 있는 문제도 있더라고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3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고난도 수준 문제들까지 연습할 수 있어. 알겠지? 파생 개념 연계 사고력 문학 연습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파생 개념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개념은 알겠는데 개념에서 파생된 대부분 이건 약간 역학의 국한이 되죠. 너희들 이런 거 알잖아. 어떤 법칙이나 법칙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정리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정리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모르다 보니까 책들에 따라서는 이걸 따름정리 법칙에서 도출되는 따라서 나오는 정리 그래서 따름정리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정리들이 교과서에 딱 얘기해 주는 게 있어. 그치? 뭐 있잖아. 일, 에너지 정리 이건 그냥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파생 개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스토 업칙이 A는 n분의 f가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들이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역학 파트는 특히.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하게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물체가 질량이 안 변한다고 하면 합력의 변화량과 가속도의 변화량이 비례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는 이게 일반적으로 실이 끊어질 때 많이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실이 빵 끊어질 때 왼쪽과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장력이 탕탕 날아가는데 그때 합력 변화가 같아요. 장력으로. 그럴 경우에는 질량과 가속도의 변화는 반비례다. 이런 거 있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실이 끊어지는 문제에서는 너무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일단 편의상 파생 개념, 따름 정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점전화 같은 거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점전화. 점전화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C를 막 이동시키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동시켰을 때 B가 받는 합력의 변화가 있지. 얘가 받는 합력 변화가 있잖아. 전기력의 변화. 그거는 오직 A는 그대로기 때문에 C에 의한 전기력의 변화다. B가 받는 전기력의 합력 변화는 C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런 식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전화 이동. 이거는 도선 이동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파생된 개념들을 연습을 해주면 그렇지 않아도 쉬워지는 수능 문제를 더 정교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때 실수를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 개념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파생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역학 파트엔 상당히 많아. 용수철도 마찬가지야. 용수철에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용수철이 나왔냐? 아니잖아요. 중력장 내 용수철만 나오잖아. 중력장과 용수철이 합쳐지잖아. 이런 것도 너희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중력장과 용수철이 결합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둘의 합력은 반드시 1차 함수로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수철의 탄성력은 변형 길이의 비리한 1차 함수 아닙니까? KX. 여기에다가 상수를 더하는 거잖아. 두 개 더해봤자 1차 함수로 나와. 그럼 둘의 합력 그래프를 1차 함수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고난도 또는 중급 또는 하급까지 역학에는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야, 중력장 용수철 문제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나 합력거리 그래프로 다시 확인할 수도 있지. 물론 나한테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풀 거야. 합력거리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로 문제를 푼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로 검토를 할 것 같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학 파트에서 문제를 반드시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시험을 가만히 보았을 때는 복잡한 상황 해석 문제보다는 아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그것들이 파생된 개념들까지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 알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전체적인 학습법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부하는데 상반기 때 개념 공부하고 기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치?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시간 없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재수생들, 작년에 했다고 해서 개념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년 전, 지금쯤이네요. 1년 전, 지금쯤 개념 공부한 걸 가지고 1년 후에 수능을 준비한다? 말이 안 되잖아. 저는 문제 계속 풀어왔어요. 문제만 계속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연한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올해 수능을 위해서 다시 정리해야 돼. 그래서 N수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벌써부터. 그런 사람도 일단 시작은 개념과 기출이에요. 다만 이제 개념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좀 추락해서 보는 건 당연히 좋겠죠. 그 방법은 너희들이 찾아야 돼. 알겠죠? 압축해서 개념을 좀 보고 기출은 당연히 다시 한 번 쭉 풀어봐야 됩니다. 내가 매년 기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너네가 안 풀면 어떡하니? 그렇죠? 이 두 개를 기본으로 하고 유형변 접근법, 이건 대부분 역학 파트의 국한이 됩니다. 역학의 국한이 되는데 유형들이 좀 있잖아. 그렇죠? 씰이 끊어지는 유형이라든가 중력장래의 용수철 유형, 마찰면 위의 용수철 유형, 이런 식으로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 접근법을 채득해야 돼. 일부 사람들이 유형을 분석하는 건 아니다라는데 처음에는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유형이니까 그 유형을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첫 번째, 시작은 그렇게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만 유형이 끝나. 끝난 다음에 우리는 반복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잊으니까, 망각하니까 그런 개념들은 반복해 주셔야 돼. 모의고사 많이 활용하겠죠. 파생 개념 훈련을 해야 된다. 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으로는 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만히 혼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에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미리 우리들이 파생된 개념들 중에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판이 중요한데 당연히 모의고사 실전 문제 풀이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 유형이 분류된 거를 하반기 때는 좀 잊고 이건 어떤 어떤 스타일이네. 등가속도인데 시간을 줬네.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문제 하나의 어떤 딱 하나의 어떤 유형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건 잊어버리셔야 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악기를 연주해서 한 곡을 연주할 때 처음에는 악보를 외우지만 나중에는 악보를 잊죠. 잊어버려요. 피아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피아노를 좀 쳤는데 처음에는 악보를 외워야 되죠. 나중에는 악보를 잊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야. 상반기 때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낼 수 있는 유형 분석은 해야 되지만 하반기로 가면 그 유형을 잊어야 돼요. 잊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유형 분류를 잊고 실전 연습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줘. 막판까지 계속 유형 분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쉽지만 저희 데이터로는 1등급 받은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막판까지. 이건 이런 스타일 이렇게 푼다. 이런 스타일 이렇게 푼다. 상반기 때는 해도 돼. 그런데 하반기 때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알겠죠? 이런 좀 큰 틀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해. 알겠죠? 단계별 학습법. 야, 세세한 건 얘기 안 할게 일단. 그리고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자꾸 니들 마음대로 막 바꿔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물리뿐 아니라 다른 과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뭐 여기 이 부분에 좀 순서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당연히 개념과 기출이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개념과 기출은 둘이 아니다. 이미 기출된 문제들은 예상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나온다기보다는 그걸 학습에 활용하는 거예요. 개념과 기출을 통해서 당연히 이거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유형을 채득하고 그리고 킬러 문제 안 할 수 없잖아요. 아까도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가장 많이 틀린 유형이 이런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과 기출을 공부하고 킬러로 출제되는 것들을 위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훈련을 해.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 대부분 니들한테 니들이 무언가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는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을 때 상담하지 않니? 그럼 이걸 먼저 해. 누구나 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될 거예요. 알아서 하더라고. 알아서 만점 받고 알아서 1등급 받는다. 다만 기초학이 매우 부족하다면 무슨 기초 개념 강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게 상반기 한 6월, 6평 전이면 가장 좋고 6월 말 이 정도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반수생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새로운 유형들을 공부를 해줘야 돼.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되죠. 그렇죠? 킬러 반복, 개념 반복, 기출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유형들에 대한 연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전 문제 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모의고사를 앞부분으로 당겨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조금씩 해나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부분부터 이거 하기 전에 모의고사. 개념 패스하고 모의고사. 왜? 난 작년에 개념을 잘했으니. GSN들 같은 경우 특히. 또는 고3 같은 애들도 고2 내신 공부했다고 해서 내신 개념했다고 해서 수능 개념 안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모의고사. 망하는 지름길로 보입니다. 알겠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의고사에 목 매달아가지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는 걸 못 봤어요. 물론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목 매달으면 되는데 목은 매달면 안 되나? 여튼 이 순서를 좀 지키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 모의고사의 양은 여러분들이 앞부분이 잘 돼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 난 이 정도 모의고사 하면 되겠다. 저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막 여기 모의고사에 목 매다는 거야 진짜. 70회, 80회 막 풀어나가겠다. 온라인 전 강사의 모의고사를 내가 다 풀어보겠다. 그래 놓고 전 모의고사에 대한 후기를 남기죠. 무슨 모의고사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자, 그럴 필요 없다. 알겠죠? 공부한 걸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적당한 수준의 모의고사만 풀어도 만점 받을 수 있어. 작년 선배들한테 물어봐. 모의고사 30회 푼 사람과 60회 푼 사람이 있다라고 하자. 점수 차이가 큰가? 그렇지 않을 거야. 알겠지? 효율적인 횟수로 공부를 해나가. 알겠지?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고 여기서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하란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과정에서 킬러 학습 과정에서 어떤 책을 병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있지? 내가 지금 새로운 유형들을 보고 있는 예상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때 모의고사를 같이 보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 노베이스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줬잖아요. 그렇죠? 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저걸 어떻게 저 순서를 효율적으로 약간씩 학습량을 줄여서 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해. 알겠지? 올해 내가 기출문제가 1044제가 나오거든요. 1044제. 모의고사는 26회가 공개가 되는데 이 시그마 기출 완성이라는 책인데 그걸 내가 일부러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구분을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내 강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들으면 좋겠지만 스텝 1, 스텝 2, 스텝 3라고 했을 때 내 수준에 맞게 얘를 축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작년에 진짜 기출문제 거의 외우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1, 2, 3가 이제 쉽게 말하면 상중하라고 하중상 난이도로 따지면 그러면 이 뒷부분에 있는 스텝 3부터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난 중급 수준이다. 그럼 스텝 2부터 한다던가 난 시간도 많고 베이스도 없다던가 스텝 1부터 한다던가 개념 부분들로 풀 개념이 있고 또 압축 개념 이런 것도 있잖아. 나는 압축 개념만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는 유지하되 변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년의 계획을 짜란 말이죠. 알겠죠? 상담 그냥 막 하지만이네. 질문 게시판에다가. 그리고 내 상담을 대부분 우리 연구원들이 답변을 달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해주길 원하면 강민웅 선생님이 답변해 주세요. 라고 해주면 제가 답변을 답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좀 활용을 잘 해두시고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의 첫 번째 시험이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를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물알체,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